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시 화학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질문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동마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제 또 한 번 해주셔서 84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환율도 요동을 좀 쳤고 아래로.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어제 선물업션 동시만기 미국시장. 그래서 좀 널뛰기를 했는데 아무튼 다음주 한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어제 저녁 시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상생공덕님께서 저도 오늘 일시 후원했습니다. 카운팅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부터 후원 중입니다. 좋아요가 106개. 답글이 21개 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생공덕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여기다가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예. 산수갑사님. 네. 천사의 손길에 동참해서 덕분에 새롭게 인생을 삽니다. 커피 후원 매달 거고 멤버십 가열. 예. 커피 후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아이돌 후원 먼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좋아요 눌러주셨고 예전 영상에 달아주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좀 최신 영상에서 좀 달아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응원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801분이면 진짜 많이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공독 쌓기는 계속 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경기 침체 신호 미증시 하락. 페덱스 21.4. 예. 무섭습니다. 자. S&P500 하락. S&P500 하락. 중간 낙폭 중 최저다. 페덱스 충격. 네. 네. 소비심리 또 예상비 들어왔다. 기대인플레 4.6. 예. 충격. 충격. 최저치 추락 파운드. 파운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1호 마지선 선. 침체 공포의 휘청.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환율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해외 증시. 네. 지선눈 달러가. 네. 그린스폰의 지표 페덱스. 침체 우려 어닝 쇼크의 새 저점 갈 수도. 예. 페덱스가 상당히 중요한. 물류죠. 물류. 예. 페덱스 쇼크. 음. 자. 우리나라도 1,400원 초일기. 네. 국내 증시 럴러코스터. 음. 페덱스 경고의 하락. 음. 자. 그 금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다음주. 일단 금리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음주는 자이언트 스텝 0.75.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어. 그 예상이죠. 점도표 예상. 그게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연준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5% 거. 이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충격에 충격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다음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주 새벽에 발표라. 제가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갖고. 아무튼 다음주 중에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저 보시고요. 네. 이게 페덱스입니다. 월봉이고요. 월주가 엄청 빠졌죠. 지금 그 전 저점까지 지금 와 있고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방에 빼버렸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왜요. 실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 저점 붕괴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일부 개압으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예. 무섭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보시고요. 예.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빌비재 일어난다. 그래서 뭘 보시면 저점까지도. 이 저점은 팬데믹 상황 저점이었죠. 그래서 그 저점을 이탈하는 현상들도 나올 것이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법빛 지표 버블지수 상당히 고평가 되어있고요. 154.9. 자 시가청액 및 GDP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청액 비율. 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요. 보시면 하락반등. 하락반등. 다시 하락으로 가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이거는 100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공정가치. 그래서 지금 현재 154인데. 음. 여기 100까지 가려면 앞으로 54%가 더 빠져야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정가치. 여기는 122까지. 이게 100까지였는데. 또 조절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일단 100까지 좀 보시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딱 100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포탐약지수. 공포공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시장 모멘텀. 주가 강세. 주가 폭. 투컬 옵션.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그 다음에 정크펀드 수요.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저거죠. 블랙스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어제. 1,385원. 많이 내렸죠.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1,400원 찍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번 달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상황 잘 지켜보시고. 달러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10 찍고.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달러. 금리 인상에 따른 현상들 잘 챙겨보시고. 2000년대 다컨버블과 경기 침체와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만약에 120까지 간다면. 진짜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상 간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구간을 붕괴시켰던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다. RSI값. 현재 26. 풍동 빠져있고. 유로가 돌아서려면. 여기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의 위안. 웬만해서는 오전은 안 보는데. 얘도 7위안으로 끝났죠. 앞으로 또 하나의 블랙스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 그래서 여기 7.2가 넘는지 여부만 확인 잘 하시고. 유가 보시면 유가는 85달러에서 계속 지지. 이번 주 85달러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 어떻게 끝나는지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양봉의 지지와 85달러의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도 물가지만. 상황. 주시하시고. 비트코인이죠. 유동성. 축소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번 달이 어떻게 끝날지. 저점을 붕괴될지는 좀 보셔야 되고. 14,0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4,000선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왜? 팬데믹 저점을 다 깨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채 10년물. 지금 쌍봉을 치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물은 정책금리. 지금 반영하고 있고. 3.2. 3.169. 2년물은 상당히 높죠. 3.8. 5년물. 3.6. 그 다음에. 30년물. 3.5.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장기물 쪽에. 이제는 슬슬. 한번 연습 삼아서. 제가 ETF 소개시켜 드렸죠.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TLT 잠깐 좀 볼까요. 저점을 형성하고 있죠. 거의 여기랑 비슷하게. 그래서 TLT가 장기 ETF죠. 20년 이상. IEF인가요. 그거는 10년, 7년 이상짜리. 보시면 되겠고. 슬슬슬. 근데 107달러면 좀 많이 비싸니까. 1개, 2개 갖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리차죠. 네. 아직까지도 상당히 금리차가 심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얘도 빠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횡복. 그 다음에 30년물과 5년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월봉이 중요한데. 네. 항상 빠졌다가 올라올 때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현재는 올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지금 월봉에서 다이버전스 생겼고. 얘는 조만간 급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잘 보셔요. 월봉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네. 하일드 정크 번드 수익률 그래프하고 똑같은 SJB입니다. 고점이 경신이 됐어요. 은봉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여기 20달러 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NDQ. RUT. 네. 어제 좀 플러스. 네. 플러스로 마금이 됐죠. 그 다음에 DJI. 네. SPX. 얘는 진가는 월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100년만에 지금 4번째 나온 겁니다. 1929년 1973년 닷컴버블 현재.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DJI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내려오고 있죠. 고점도 똑같고. 그래서 예상은 지금 0.25까지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닷컴버블 상황 보면 0.2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예. 아직도 많이 나왔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이 거품이 붕괴되는. 이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신호거든요. 특히 나스닥. 자. 이번엔 나스닥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이거예요. IPO. 어제 얘는 4% 넘게 빠졌어요. 거래량 살짝 나오면서. 왜 그러냐. 얘는 보니까 65% 먼저 빠졌습니다. 5월달에. 그리고 나서 반등 살짝 쥐고. 지금 그래서 25달러. 20달러. 예. 거기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25달러하고. 여기 20달러 붕괴가 되면. 먼저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나스닥 거 이거.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DR호튼. 네. 보이시죠. DR호튼 어제 2% 올랐는데. 자. 얘는 주택버블에 대한. 네. 그 신호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 그 건설 회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한 번 해먹었고. 이번에 또 해먹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IPO. 로네산스 IPO와. 그 다음에 스펙. 자. 코인. 여러 가지. 많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주식 버블. 그 다음에. 자. 하하일드 정코본드. 모든 것들이 다 붕괴가 되는 시나리오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누가 하고 있어.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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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네. 뭐 대비밖에 없죠. 저축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미리미리 빠져나오고. 네.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유일의 세력이 연준이죠. 연준에서 돈을 빼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대비하라. 빤스런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안 드려도. 다 알아서 이제는. 잘 적응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러셔리천입니다. 러셔리천은 어제 갭으로 떨어졌어요. 1.45% 빠졌고요. 거래량 터졌고. 만기라 거래량이 좀 더 많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여기 저점은 종가상으로. 지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며칠 더 지켜보시죠. 다음 달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문제는 여기 저점입니다. 요거. 요거. 자. 그 다음에. 어. QQQ 보시기 전에. 여기 좀. 요거. 먼저 보시죠. 예. 자. 얘도 지금 요 추세를 타고 이제 올라가죠. 한번 요거. 짱때 한번 솟아갖고. 와리가리 하는데. 지금 현재 32잖아요. 단기 목표로 40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나스닥이 많이 내려가는 걸로. 왜냐하면. 40 근처가 고점이에요. 요거. 근데 요거. 예.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나게 뛰었던. 그게 이제 이번에. 어. 올 하반기 때 진행이 될지. 내년 상반기 때 진행이 될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 FOMC가. FOMC가. 9월달 있고. 11월달 있죠. 또 공백기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번 때처럼. 그래서. QQQ 여기 보시면. 이 공백기 때 또 올라온 거거든요. 다음 주 끝나고. 다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잘 좀 보시고요. 어제 조금 떨어졌는데. 자. 요거는. 거래량은 저거라고 그랬죠. 네. 만기. 1영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RSI값. 지금 현재 37.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저점 30 근처 갔다가. 여기 근처 갔다가. 다시 올라올지. 요 여부.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요거는. 네. 또. 시장에서 뇌피셜을 그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앞으로. 네. 너네도 가만 안 둬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네. CPI. 음.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실제 나스닥 보시면. 자. 여기 저점은 붕괴가 됐어요. 나스닥은. 네. 그래서 요기. 자. 만. 얘 같은 경우는 만. 얼마냐. 500. 만 500. 예. 요게 이제 붕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게 아니군요. 요게. 예.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예. 추세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고점을 이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었는데. 예. 이런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상황. 이때가 이제 저거죠. 그. 뭐죠. 예. 림원 사태.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요기. 예. 저점 찍고. 예. 붕괴 안 시키고. 살짝 해서 요. 요. 요기 위치. 예. 이때도 9월 달이었어요. 예. 지금도 현대 9월 달이고. 그래서 저점을 이탈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실적이죠. 아까 페덱스 보셨죠. 예. 페덱스가 이제 실적도 안 좋고. 앞으로 전망이 나쁘다고 하니까. 무너진다. 그래서. 자. 변수가 있죠. 10월 달에 FOMC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 10월 달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팡 위주의 주식들. 예. 여러분들 그거 꼭 보시고. 그래서 공백기에서 실적의 흐름을 잘 보시자. 그래서 실적에 좀 촉각을 세우시고 보시면. 특히 대형주들. 예.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하락을 주도하는 거는. 예.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반도체들이. 이따가 오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는 이 조점이 가깝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에서 주도하면서. 크게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S&P500 어제 안 좋았습니다. 0.72%인데. 대량 거래 터졌죠. 선물 옵션. 그래서 이 저점은 이탈이 됐고. 여기 저점이죠. 그래서 여기 3600을 이탈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S&P500. 그래서 옛날에 제가 확대 천정형. 말씀이 들은 트럼펫 패턴. 그때가 언제냐면. 한번 그어볼까요. 오랜만에. 트럼펫이 이거였죠. 이거. 여기 트럼펫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펫이 오버슈팅이 됐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거기 딱 걸려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트럼펫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오고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1800까지. 아니면 2000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오버슈팅이 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엔 다우지스입니다. 다우도 여기 저점. 여기. 그래서 얘도 갭으로 떨어졌고. 저점이 이탈 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우지스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다우지스 보시면요. 그래서 얘도 지금은. 지금 38,22인데. 30,000 선유. 저점. 얼마냐면. 29,653. 이거 붕괴가 되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다이버전스가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죠. 현재 46이고요. 반드시 한번 풍덩 빠질 때가 됐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다음에 얘도 RSI가 얼마야? 47. 그 다음에. 특히 SOX 월봉을 보시면. 얘는 현재 44. 안 좋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40% 빠졌는데. 낙한 버블 때 얘는 84% 빠졌거든요. 그러면 80%만 빠져도 앞으로 40% 더 빠져야 된다. 뭐 그런 단순 계산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하락. 잘 보시고. 이번 달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FMC. 관막 모드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널뛰기를 할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